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펜타곤 오빠들과 함께 ASMR을 한번 해볼게요 어 오늘은 그 뭐냐 이거를 하나 먹으면서 제가 오빠들을 웃길 거예요 그럼 안 웃고 이거를 한 개 다 먹는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벌칙은 10초 동안 노래 없이 춤추는 거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시작 시작 너무 귀여운데? 상상도 못했어 너무 귀여운데? 너무 귀여운데?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남편 한 명씩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아 너무 수고하셨음 수고하셨음 개하십시오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건 진짜 어려운 게임이네 하은이가 어떤 오빠 부탁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뭐 올려야 되나 시작 뼈 좀 들어가세요 이거? 네 들어가요 머리에 이렇게만 버려 버려 눈 보세요 아 스크타 아 너가 맞춥다 시작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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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빨리 준비 시작 꽃게촌입니다 오 처음으로 바뀌네요 뭐야 하나 이거 진짜 웃긴 형 아 진짜 재미없어 웃어주세요 한 번만 웃어주세요 오케이 준비 시작 나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었어 그냥 공단하게 할게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시작 예스 아 예 아 예 예스 아 예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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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네 시작 아 내 신나이 형은 고하더라 준비 시작 자 두명 이제 10초불만에 춤추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누구때에 왔어 아 누구때에 왔어 나갔어 나갔어 자 위에 동생이 있습니다 웃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, 식, 셋, 넷 하나, 식, 셋, 넷 하나, 식, 셋, 넷 하나, 식, 셋, 넷 아 직장인 거 아니에요 아 직장인 거 아니에요 아 직장인 거 아니에요 아 고마워 아 진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장바지터리 아저씨 장바지터리 아저씨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강아 확실히 끝이 아니야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너무 맛있겠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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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하은이 신고 4학년 2반 강형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8살아 harm 아 아 마피아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마피아 이라고 시민이에요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이에요 저 하은마을에 사는 모험시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하은이 동생 혜윤이에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저도 시민입니다. 네, 저도 시민입니다. 자, 만피아는 보게에서 조살쌈을 선택하세요. 아, 이렇게 소리 좋은 거 같은데? 네, 알겠습니다. 네, 경찰은 보게에서 조살쌈을 선택하세요. 네, 의상은 보게에서 조살쌈을 선택해주세요. 네, 아침 일이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마피아가 킹동오빠를 죽였어요. 역시, 야, 뭐야. 저 판부터 죽을 줄 알았어. 아, provides듯 마피아를 더하고 싶었는데. 이 자나는 킹동오빠를 조사했어. 다들 멀 trek한거 같은데? 그 다음에, 의상은요. 이 의상은 신현이 오빠제. 아 컷습니다! 컷습니다! 컷습니다 선생님! 이영! 이영 의사예요! 조금씩 잘한다! 아 그러네 얘가 의사예요. 분명히 저기 선택하지? 첫판은 무조건! 얘 얘 찍 좀 마시고! 아 안돼! 김호야 정책은 뭡니까? 승리입니다. 너무 잘한다. 풍요일이 눈빛이 변했어! 진짜! 네 밤이 되었습니다. 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죽일 사람을 선택해주세요. 야 이 나쁜 사람이야! 네! 네! 경찰은 고개를 들어서 조사할 사람을 선택해주세요. 네! 알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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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는 고개를 들어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주세요.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가 그 뭐냐? 유토 오빠를 죽였어요. 아 잘 알겠어요. 그런데 경찰은 유토 오빠를 조사했고 뭐야? 한 팀이? 왜 이렇게 막내나? 사례장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마피아를 어떻게 조사해요? 시민들이 마피아를 어떻게 조사해요? 아니 그건 하이마비에요. 사이마비죠. 그래서 무순하게 여쭤봤자. 의사 듣고요. 어? 너 그거 왜 물어봐? 어? 아니 아니요. 진짜 시민이에요! 진짜 시민이에요! 진짜 시민이에요! 진짜 시민하고! 진짜 시민하고! 진짜 시민하고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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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경찰이 막으면 이제 마피아 잡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. 경찰이 누구야? 나 아닌데. 그래 너도 마피아인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경찰이 헛다리 쓰는 거 계속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? 거기에 얘야 얘. 얘는 내가 보기에요. 아 얘 경찰! 얘가 내가 마피아! 얘 표정! 표정 봐! 진짜 표정 마피아 얘 아 여원이랑 여원이랑 우선이 무조건 마피아. 아니 내가 보기엔 여원이랑 우선이 둘 중에 우선이 무조건 마피아. 아 진짜 아 근데 저는 아니에요. 진짜? 저도 아니에요. 아 저한테 물어보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엔 한 명도 못 잡는 거잖아. 지금 우선은 여원과는 제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지금쯤 한마디를 했어요. 근데 저 아직 한마디부터 하는게 시민이가 한마디부터 아 오케이! 마피아! 마피아! 형 마피아! 오케이 너 마피아? 네! 아유! 기록! Beau Quiz IM Q 5 다음 어빙은 공개를 들어서 주시고 있어요. 선택해주세요. 네 네 네 경찰은 공개를 들어서 조사할 사람 선택해주세요. 네 네 네 네 네 의사는 고개를 줄어서 살릴 사람 행복해주세요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마피아가 후이 오빠를 시켰어요 어? 뭐야? 아니 근데 아무리 사회사님 마음이라고 아니 그러면 저 죽으면 얘가 죽는 거 아닌가요? 그저 너 죽었어 그게 아니라 그거를 설명해주신 거 아니야? 아니 설명해주신 거예요 우리 연인이었으니까 아 진짜요? 오 아니 나는 내 의지도 없어 형! 연인은 그런 것이야 연인은 그런 것이야 자 그러면 제가 우석이를 조사했는데 네 끄덕 탔어요 근데 그게 무슨 팀인지 모르겠어요 키노트에서 끄덕을 했고 이토트에서 끄덕을 했어요 지금 2,2,3,3 이랬네 한 번씩 다음번에 다 죽더라고요 잠깐만 아 맛있어요 준비 잘했지 결정합시다 누구를 누구를 무서울게 사실 밤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맘에 안 들어요 저 선생님 밤이 들기 얼마나 하는 것 같은데 밤이 들으면 좋겠어요 네 밤이 되었어요 네 밤이 되었어요 고추냈어 고개를 들어서 수업 주기 수업을 생각해주세요 아 누구를 줄게 아 의사가 중요하네 이제부터는 pulling 정자랑 우레인지라 재анс 멤버로 선택해 주세요 어쨌든 맞아요 아니면 누가 맞아요 우이산 살릴사가 선택해보십시 아 배고파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마피아에서 말해도 되는거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.. 끝나지 않는.. 일단은 유토 오빠를 너.. 저 젊이.. 유토야 미안해 근데 유토가 사냈어 유토야? 신호와 유토야! 의사님은 누구 의사님이였어요? 그래도 속도 기자가 어떻게 못 봐주? 좀 기다려주셔서 야야... 나 영원히 살거에요 그리고 경찰은 영원히 오빠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갖다 왔습니다. 어? 자 이거요? 나 이긴 사람! 비가 한번 확인해주세요, 여러분. 비가? 지금 밤이 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밤이 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밤이 왔습니다. 밤이 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밤이 왔어요. 이전에 뵙도 마피아. 아니에요. 안돼! 마피아는 비교적 자라는 선택해주세요. 아니, 경찰은 더 살사합니다. 네. 그거 먹으려고요. 아니, 역시. 아, 놀라네. 고양이, 안 했어. 네, 마피아는, 마피아는 고, 우유아. 아, 재밌다. 오늘 저녁거를 전달했습니다. 2개일지 4개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. 네, 축하했습니다. 인사! 지금까지 어썸함 채널의 하하하하니와 페베베베 엔더였습니다. 안녕!